그리고 한 곳에서는 룸 하나를 아예 스크린 골프 연습장, 영화관, 노래방 기계까지 다 하나 세팅을 하는 룸을 만듭니다. 전원주택 안에. 그것도 지어지는 과정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인들이 왔어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월 1일 날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교육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저녁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됐어요. 정말 더 많은 분 못하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날은 8명이 팀을 짜서 정말 알찬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못하셨던 분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위주로만 제가 모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세상은 50대 이상이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나 이런 건 그렇지만 삶의 경험이 있고 자기 개발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50대 이상이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전원주택만 얘기해요. 저는 아파트나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있는 곳을 조금 추첨해 드리고 이러는 거고 오늘은 두 가운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 두 가운데를 더 연속 이어서 넣어드릴 거예요. 느닷없이 아는 지인들 전원주택 단지다 보니까 한 번에 하기는 너무 작은데 두 개를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하는 거고. 회원님 매주 일요일요. 매주 일요일 날 아침 6시나 7시 사이에는 전원주택 단지, 전원주택 관련된 이야기만 제가 컨텐츠를 넣어드릴게요. 너무 필요한 얘기 중에 하나라서 그럽니다. 여기 딱 봐죠. 이제는 땅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동을 합니다. 부동산의 지표들이. 한국의 어떤 부동산의 지표들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그 이동하는 중간에서 또 하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도시형 전원주택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야지 너무 시골에 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위험하게도 한계가 있거든요. 도시랑 밀접한 전원주택이라는 그리고 해외에도 가면 벤쿠버나 아니면 노르센젤레스나 이런 데도 가도 대부분의 도시랑 이어지는 빌리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또 부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치 빌리지라는 별명을 다 딴 곳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어떤 시대에서 부동산 자체가 아파트의 시대에서 이제는 전원주택으로 넘어가는데 전원주택에서도 도시형 도시랑 병원 시청 특히 병원이죠. 병원이랑 마트 큰 마트랑 가까운 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사고고 거기에 관련된 전원주택을 계속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매주 일요일 아침은 전원주택 이야기만 제가 계속 좀 짜서 넣어줄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자재가 다 거기로 가잖아요. 저도 이번에 갔더니 취재차 아니면 관람차 갔더니 저희 자재가 다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았고 또 저도 알고 있어서 기분 좋았고요. 그래서 전원주택 이야기를 조금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전원주택 이야기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서산이에요. 이쪽도 서산이고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선후배들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와 이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로 앞이 저수지예요. 이 저수지인데 공짜입니다. 저수지 낚시터가. 예쁘죠? 이런 전원주택이 또 있습니까? 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음암이라고. 이건 병원은 5분 거리도 안 돼요. 바로 담너머에 병원이 있어서 바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항차에 잘 제가 이렇게 여기 끝에 보이시는데 저 끝에 보이는 데가 고속도로입니다. 저 끝에가 고속도로 바로 입구예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뒤에 이쪽. 이게 이제 병원이고 서산 시내입니다. 서산에 위치되어 있는데 여기 병원이고 시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쪽으로 넣어드릴게요. 담지는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제법 많습니다. 한 20단지가 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조그만 마트 슈퍼가 하나 생기거든요. 항상 이렇게 담지가 넓으면. 넓죠?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면 꼭 슈퍼 같은 게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서 하고 이 앞에 이 저수지가 정말 환상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저수지가 이게 정말 환상이에요. 그냥 낚시터가 공짜입니다. 전원주택을 딱 이걸 구입하시면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해서. 우선 서산 시내랑도 10분 거리고요. 병원은 한 1, 2분 거리고 이 바로 건너가 병원이에요. 저기 보이는 데가 서산 시내에요. 그리고 4차선 도로 옆에 있어서 고속도로랑 진입로가 가깝고. 그리고 마트도 5분 거리 안에 있어요. 큰 결혼식 웨딩홀도 5분 거리 안에 있고요. 너무 좋지요. 그리고 이걸 다음 때 제가 좀 깊게 다뤄드릴게요. 원입니다. 이게 원이고 이걸 또 제가 아는 분이 택지에서 한 거라 밑에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구매가 필요하시거나 땅이 필요하신 분은 아마 문의하시면 지금 초창기라 좀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저수지가 아주 공짜입니다. 낚시터가 공짜예요. 그냥 집을 사시면 걸어서 50미터 내려가서 낚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조개랑 민물조개랑 민물새우가 있대요. 참 재밌는 동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거는 거꾸로 산 쪽이에요. 아까 그건 물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뒤에 병풍같이 예쁜 비룡산이라고 산은 제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산이 있고 죽살하고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풍수질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살기에 온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거는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얘기했지만 지금 이미 네 채가 젖어있는데 한 채는 나갔어요. 한 채는 나갔고 세 채는 집도 같이 팔고요. 땅도 같이 팝니다 보니까. 집도 같이 이쁘게 져놨어요. 저 안에 인테리얼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영상으로 시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거 저게 절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등산로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등산로라서 저기 중턱 위에 보이는 게 절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좀 갔었는데요. 드론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절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등산을 하고 팔봉산이라고 입구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셔도 괜찮고. 여기는 도시 느낌이라기보다 도시랑도 가까워요. 시내. 큰 리베라. 여기가 서산 시내거든요. 또. 여기 옆에 보시는 면. 이 조 부분이. 이게 또 도로가 바로 생겼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가 생겼어요. 저 뒤에 보이시죠. 좌측에.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좌측에. 저기가 시내고 큰 호텔이. 무슨 호텔인가가 거기에 있어요. 저 왼쪽으로가 대산 넘어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저 저수지도 있어요. 이건 저 저수지가 좀 작은데. 여기까지 가서 낚시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겠고. 여기 꾸며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산 시내 5분, 10분 거리고 태안. 태안이라는 시내가 또 12분 거리예요. 그래서 두 개 도시를 끼어 있는데 대산이랑도 가는 또 입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산 쪽으로 주재원이나 서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재원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온석개발이라고 제가 일부분 관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관여되어 있는 거에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넣는데 이거는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너무 예뻐지요. 이렇게. 얘는 병풍. 뒤에 풍경이 공짜입니다. 뒤에 산 등산로가 공짜고 뒤에 풍경이 공짜고. 그래서 두 개를 엮어드려서 형님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원주택이자 도시 밀접형인데 현재 3개를 제가 관련된 이걸 계속 다른 사람은 여러 개를 많이 찍는데 전 그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금 밀측 취재하듯이 심도 있게 계속 얘기해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온석개발이라고 제가 관여되어 일부분 관여되어 있는 거기에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같이 넣고 시내 학교가 그냥 바로예요. 아파트가 다 보이는 전경. 그런데 뒤에는 또 산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 전원주택이라 거기하고 이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는 해변, 바다만 쫙 보이는 전원주택 하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의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운데 소개하는 것보다 그거 위주로 딱 몇 개 위주로 변해가는 과정, 거기에 장점 이런 걸 계속 넣어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 다음에는 예산 시내에 있는 전원주택이 있더라고요. 8동, 9동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형 전원주택인데 너무 이쁘게 지으신 집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드리면 제가 취재차 나가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제 드론, 굉장히 방송용 드론입니다. 제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원주택에 관계돼서 아니면 전원주택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아요. 너무 많지요. 전원주택이 전국에. 근데 다 제가 취재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에 전 제가 여러모로 보기 좋아야 되는 것만 하는 성격이잖아요. 자재매니저 다 아시다시피 전 제가 필이 안 꽂히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쁜데 건물도 너무 잘 지어놓고 입지 조건도 이쁘고 싸다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것도 또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넣어드릴 건데 다음 주에는 오늘 찍은 영상의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건물은 어떻게 젖어있고 정말 위치는 어떤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온석개발이라고 스크린 시스템, 노래방 스크린, 그 다음에 영화관 집어넣는 집 있잖아요. 그것도 지어지는 과정을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제가 조금 같이 넣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원주택 이야기를 정말 알차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